대나무는 올곧게 하늘 향해 쭉쭉 뻗어 잘 자라납니다 높이 자라난 이 대나무는 줄기가 굵지 않아서 사실 약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강인하고 부드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높이 자라난 만큼 이 바람이 불면 사실 꺾이기도 쉬운데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강인하게 잘 버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잘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자라나기 위해서도 달려가기 위해서도 사실 우리의 과거를 잘 매듭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잘 매듭 지으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특징으로는요 과거의 사건과 경험은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려는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과거의 자기의 삶의 모습들 또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상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엎지러진 물은 다시 대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사실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고치거나 바꾸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또 아픔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과거의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서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잘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특징이 있다면 나의 과거가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할 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말씀을 안 하는가 여쭤보니까 나중에 자기의 가정 문화가 식사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식사하면서 이게 맛있다느니 저게 어떻다느니 얘기했다가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도 사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닐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 저분의 표정과 말투는 왜 저럴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사실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분이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이들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뭔가 건드려지면 분노의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분노를 냈는데 결국에는 폭력적인 말, 학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고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이나 어머니의 학대하는 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 마음에 쌓이게 된 것이고 그것이 되물림 되는 것이죠 닮고 싶지 않은데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속에 괴로움과 자괴감이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씀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조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속에 씀뿌리가 있을 때 그 씀뿌리가 치료되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현재 내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잘 매듭짓고 그 씀뿌리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는 과거의 사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억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최초의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 예를 들면요 어떤 여성이 최초의 기억으로 할아버지 장례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대한 첫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은 죽음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특별히 최초의 기억이 결국에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되고 또 렌즈가 되는 것이었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매듭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잘 치유하고 또 그 기억에 대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며 기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때도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이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질프라이스라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4살 이후에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성인데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 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졌었던 좋은 그런 만남들 또 추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받았던 상처의 말들 또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잃어버린 상실 슬픔의 기억들 또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그녀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그런 기억 하나하나가 그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잔인한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좋은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쁜 기억을 마음가운데 간직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쉬운데 그녀가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에 살게 하면서 현재를 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과거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45조를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고 애굽의 이름으로 고쳐서 부르게 합니다 애굽 사회의 주류 사회로 정치 사회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이처럼 애굽의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은 말씀하신다 살아계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어떤 번역으로는 은밀한 일을 열어보이는 자 이것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이름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불렸지만 그렇지만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일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애굽을 비롯해서 온 땅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부낫 바네아라는 이름 안에는 사실 요셉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의 이름은 애굽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여기 보면 문하세라는 이름이 장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문하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요셉의 모든 고난과 요셉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내가 이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어가 중요한데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긴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의 기억을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노력하면 잊어버려질까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조언은 공허한 조롱에 불과하다 누군가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려고 시도하면 그러한 시도는 효과가 없음을 곧 알게 된다 방심하는 순간 그 기억이 전력을 다해 그를 급습한다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 고통을 주는 슬픔에 그 기억들을 지어버리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할수록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그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면 기억의 왜곡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있었던 이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상담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집을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런 기억력의 장애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애지중지 정말 예쁜 딸을 잘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했는데 너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엄마 말 잘 따르고 남자친구는 사귀지 말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사겨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남자애를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되고 그 남자애가 너무 좋은 겁니다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니까 감추고서는 조용히 만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한테 걸린 겁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남자애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그 남자친구도 좋아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관계를 결국에는 정리해야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었던 그 상처의 말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만났었던 그 기억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일들 통제가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가는 집이나 어제 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지우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바꾸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에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왜곡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생각과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재해석되는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던 옛 추억이 생각날 수 있도록 광고 전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는 사실 조작된 겁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와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이 이미지가 있는 그 전단지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디즈니랜드에서 있었던 그때 어린 시절 갔을 때에 여러분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16%나 되는 사람이 디즈니랜드에서 내가 벅스버니를 봤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벅스버니는 디즈니랜드의 캐릭터가 아니라 워너브라더스의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기억이 현재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변경되고 또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기억하게 될 때 서로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것하고 다를 때 무징장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머리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습니다 이분 만나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분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둘을 조밥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누구 기억이 맞는 것일까요? 결국엔 똑같은 사건이지만 결국엔 그것에 대한 기억은 현재 자기가 어떤 생각과 감정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이 가진 프레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석되고 조작될 수,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문하세라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인간족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51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요셉이 진짜 다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사건들은 요셉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17년, 아니 20년 넘게만에 만났는데 만났을 때 알아보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사실 요셉이 형들은 요셉을 진짜 잊어버렸고 또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였을 거라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분명하게 알아보는 거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베냐민 자기 동생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복부차 울려서 결국에는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인이 겪었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여전히 변화받아야 되고 또 새롭게 되어야 될 요셉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의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5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모른 채 그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잊어버렸다라는 건 단순하게 인지적으로 잊어버렸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깊고 풍성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조를 보면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보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일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승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나갔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할 것이니까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25절을 보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에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의 그 제목을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이 구속이라는 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루키서를 살펴볼 때 설명을 드렸는데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었던 사람을 다시금 값을 지불해서 되사와서 자유케 하는 것이죠 또한 땅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해서 다시금 내 것으로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요셉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스토리에서 구속,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실패했었던 일들 지우고 싶은 그 기억들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을 구원하고 속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들을 결국에는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인생 가운데 손발이 오글거리는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고 만약에 저의 그 과거의 모습 과거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여기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구속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문하세 잊어버림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의 장자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잊어버린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아무리 애써도요 사실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더 생각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빨간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돼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돼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빨간 돼지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얀 돼지는 괜찮습니다 핑크색 돼지도 괜찮습니다 어떤 돼지도 괜찮지만 빨간 돼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돼지가 생각나세요? 빨간 돼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상처의 말들 잊어버리려고 또 나에게 있었던 실패의 사건들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려야지 잃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하지만 오히려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문하세 잊어버리려고 하루에 몇 번을 불렀을까요? 어떨 때는 수십 번 불렀겠죠 문하세! 문하세야! 문하세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 고난 고통스러운 이들을 잊어버리려고 문하세 하면 더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51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셉은 잊어버림 문하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문하세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수십 번이나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셔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선하게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척하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첫 사역지로 아무런 연고도 없었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돼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태명으로 강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강국 왜 강국이라고 했냐면 2사여서 60장 22절을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오카눈 목사님이 제자훈련과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국에 따라서 제가 태명을 첫째 아들의 태명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 보면요 개혁 한글에는 여기 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에는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제 이름이 장광 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장광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우리 첫째 아들이 우리 강국을 이루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자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저도 오카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강국이라고 붙이고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을 불렀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실 이름이 강국이가 너무 세잖아요 장광 천 이름이 너무 셉니다 이름이 세면 삶이 좀 평탄치 않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을 민으로 바꿔가지고는 그래서 같은 의미로 하게 됐는데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자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건과 기억이 있을 때 그것을 지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단임 목회만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고생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고 상처받은 기억도 하나도 없고 좋은 기억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대학도 다니게 하시고 신대원도 다니게 하시고 개척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걸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잘 은퇴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쁜 기억, 기억, 상처되는 기억, 그것들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던지 간에 이런 문화세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좋은 것만 기억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조로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음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아기를 낳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 입도 또 너무 심하게 하고 아이도 이렇게 셋이나 나면서 이렇게 힘들게 출산을 했는데 진짜 그 힘들었던 거, 고통성 거 기억이 안 나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고생해서 낳은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고생했었던 고통스럽게 낳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이로 인한 기쁨과 가치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통 아무리 고통스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그 고난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본인이 감옥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17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셨고 이런 높은 위치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해석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고통과 고난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성공하게 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들을 국리를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사님께서 어린 시절 가정을 돌보시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싫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무책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장녀로서 책임감을 길러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임 얻고 소망을 얻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한 것 때문에 자신이 이처럼 성숙할 수 있게 됐고 또 강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발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구속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와 기억을 구속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요 이미 잊어버렸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치유받아야 될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답게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 그 아픔과 분노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를 살고 있는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52절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수확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고생했었던 그 모든 땅에서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헛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해석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예수 구시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끝이 무엇입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고생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글쓰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글쓰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여 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고생도 어떤 수고도 어떤 슬픔의 눈물도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말하면 아마 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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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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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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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글쓰의 부활 부활 부활을 붙들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통스러운 사건도 어떤 과거도 어떤 기억도 그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아마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이 말씀 붙들면서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회외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과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옵소서 주를 찬양하옵소서 기쁨의 재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가운데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면 지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구속하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깁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괴외 모든 괴외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난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성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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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합니다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그 신 사랑 넘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망가지 이유로 망가지 이유로 나 노래 할렐루야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로 나 주님을 경매해 감사로 감사로 자아 감사로 나 주님 감사로 감사로 나 주님을